브이로그 라이팅! 네 오늘은 배구를 보러 갑니다 대전으로 보러 갑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관장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해서 이제 2차전 하는 날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연습이 오늘 당연히 있는 날인데 현인 연습이 돼서 저녁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한 17년도? 17년도 크리스너스 이브날에 도겸이 형이랑 같이 대전으로 보러 갔었는데 도겸이 형이 이번에도 오랜만에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오늘 같이 갈 거고 지금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서 밥을 먹기로 해서 이제 휴게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근데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지금 지금 기분이 너무 네 설레고 날씨를 진짜 기분 보이죠? 날씨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빨리 휴게소를 들어가고 휴게소다 휴게소 입장 브이로그 브이로그 그래서 겸이로그로 되셨어요? 겸이.. 겸이로그 겸이 말고 겸이로 겸이로 해서 오늘은 이제 완전 봄날씨 도겸이 형이랑 날씨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7년만에 배구 직관 아 대전에서 그게 7년인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갔을 때 있잖아 그때가 히트 때잖아 다크 찍었을 때 아 히트 때는 우리 나 두 번 갔나? 아 우리 두 번 갔어 옛날에 화성에도 갔고 와 프리미엄 돈까스 미쳤다 아무튼 저희 지금 밥 먹으려고 왔고 북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지방 스케줄 느낌으로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우리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걸 먹을지 우동 먹을지 약간 고민 중이었어 내가 봤을때 오늘 라면이 나을 수도 있어 아 잘 몰라 라면이야 너무 라면이지 난 약간 새우튀김우동 아니면 응 황태해장국 아 진짜 미치겠네 야 그럼 나는 국밥 와 해물손들 보셨까? 아 아 돈까스야 국밥 나 우동이랑 돈까스 아 잠깐만 하자는데 근데 국밥이 맛있어 보이던데 얘 국밥이 유명하던데 아 재밌었답게 그럼 난 안성 온탕 온탕 오케이 아예 틀어버렸어 응 응 아 나는 잠깐만 아 뭔가 오늘 아 약간 묵은지 김치가 아른거리네 아주 신중한 일정 어 귀가 좀 얇은 편이어서 근데 김치가 좀 엔딩해 어 그치 김치찌개 맛없으면 섭섭해 이걸 하나 더 시킬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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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따로 또 안시켜도 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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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남.. 짜장면은 성인 남생이 드신 게 부족할 수도 있다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지금 총 몇 개 짐? 셋 넷 다 여 일곱 네명이서 일곱 어 꼬리락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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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스 서두는 그거 넣었던 걸로 하고 그치 뭐가 통과스만 안 넣을건데 찍어야 되니까 뭐 약간 안 넣어도 될거 같으면 좀 만 넣어야 돼 서두? 어 여기 있어 야 근데 이 빨간 통과스는 원래 요리 좀 해야 되나 이제 그래 지대 음료수 소스로 상대의 최고 소스로 상대의 최고 상대의 고려 수업 1, 2, 3, 4, 5, 5, 5, 5, 6, 6, 7, 8, 8, 9, 1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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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까 하늘에 쓰러져, 대박. 괜찮아 할 수 있어, 지하 가자, 지하 가자, 때려. 더 좋아! 헤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헤이, 더 차, 더 차! 헤이! 맛있어, 맛있어! 소공, 소공! 와, 빠르다! 멜가 멜가! 가자! 4-5! 너무 좋아! ㅎㅎ stained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빠르게 그분들을 보내주신 한국패들 성흥분들을 보내주신 고객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소원이 너무나 대박! 나이스 더블! 나이스 더블! 달려! 세인아 내가 때려! 한 번 더! 해외!! 대구야! 대구야! 와 역전했어 미쳤다 역전했다 나이스 도브 나이스 도브 없어 없어 나이스 도브킹 살렸어 살렸어 세인아 때려 나이스 도브킹 내가 내가 100% 내가 4 3 3 4 너무 좋아 서베이스 가자 좋았어 없어 없어 아 사이즈 벌어지네 4 5 5 5 5 5 5 5 나이스 도브 나이스 도브 뒤다 뒤다 무조건 막아 나이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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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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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와! 싸우는 거! 승인아! 승인아! 아! 나이스! 와! 너무 멋있어! 와! 와!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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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와아! 이겼습니다! 와아! 이겼다! 야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눈물까지 나네요 이야아 와 이대형도 알 것 같아 아니 말이 돼 말이 돼? 결승하자 아까 맞힌자 맞힌자 아아가 따로 왔다니 아우 아 이렇게 오 세 세 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하! 지하! 정환아! 가자! 저녁도 갈까? 저녁도 먹을래? 맛있어 먹자! 저녁도 먹을래? 맛있어 나이스 2점만 자! 2점만 침착하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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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있어! 지하 있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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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떻게 해? 야 너무 잘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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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나이스! 3개 4개 이긴 그림 하나 따져 이긴 그림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끝난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긴 그림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 1, 2, 1, 2 2, 3정전은 미리 나가있어야 되가지고 2, 3정전은 미리 나가있어야 되죠 동선을 위해서 야 이거까지 쏟는거 안돼? 너무 웃기다 아, 또 이제 끝장판이니까 동생이었습니다. 여기가 안전을 위해서 22점입니다. 정관장 만세 o, o, o와, o 진짜 진짜 축하드리고 결승 가자? 원점을 뒤돌렸봤습니다. 가자, 가자. 이제 그만 까불고 이제 빨리 까불기 부끄러워지네요, 언니. 감사합니다. 선수들도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보겠네. 와, 이게 행복하네.